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지금 오실 건가요? 지금 제가 바이크를 타고 다녀서 지금 못 가요. 왜요? 오세요. 왜? 비 오면 못 타요? 아니 그런 스쿠터가 아니라서. 잠깐만 내가 사진 보내줄게요. 봐봐요. 크게 안 궁금해서 오시면 안 돼요? 지금 지금 급해서? 네. 지금 땡기시는구나? 네네 탁시 타고 오세요. 거기 혹시 노래방에 문자 보내신 분이에요? 장난치지 마세요. 뭐야. 오토바이 타고 오는 거야? 어. 제 집 안 하죠. 아 그래? 전화하러 못생겼다고 했잖아. 못생겼는데? 왜 잘생긴 사람이 있어? 왜 이런 못생긴 거지? 잘생겼잖아. 에이 이게 뭐 잘생겼어. 오빠 몸도 좋고 잘생겼잖아. 아니 이게 뭘 잘생겼어. 잘 안아줘. 오빠 잘생겼잖아. 갑자기 기숙지 있어서 어떡해. 네. 키스 키스 해야지. 이거 하고 들고 안 돼. 아 잘생겼어? 왜 계속 길쭉이 그만해. 뭐지? 전화를 안 벗어서 아 마지막 하고 가야지 이러고. 아 진짜? 내가 화장실에서 못 들었어. 두 개밖에 안 남았더라고. 아 진짜? 센스 봐. 여기 도착하니까 쏟아지는 거야. 비가? 아 여기가 너무 예뻐. 오빠 왜 잘생겼어? 잘 안생겼어. 안 좋아. 좋은 거 같은데. 안 좋아. 오빠 갑자기 옷을 벗고 나온다던가 그런 이상행동 하면 안 돼. 오빠 막 갑자기 벗고 나오는 거 아니지? 안 돼 그럼. 형님 막 옷 벗고 나올 줄 알았어. 아 그랬어. 너무 그랬어. 응. 뭐가 이게. 뭐가 뚱뚱이야. 통통 있지? 아 아니야 통통이에요. 이건 통통이야 통통. 이건 통통. 통통. 어 이상. 뚱뚱은. 이렇게 다니는 애들 있지? 아. 베리? 아 이렇게 다니는 애들 있지? 아 베리나? 앉아 보자 가지고. 아. 나 잘 안 잡아준다. 에이 괜찮아. 이건 뚱뚱이고. 나 그렇게 숨는데 오빠. 통통이야 통통. 아 그래? 이건 통통이지. 오빠 잘생겼잖아. 어. 이게 뭐가 잘생겼어. 아 머리 만지지 마. 이게 뭐가 잘생겼어. 잘생겼어. 이게 뭐가 잘생겼어. 잘생겼어. 잘생긴 사람 쐬고 쐈다. 오빠 무늬 좀 가봐 알아? 응. 요즘 일사들 이거 하잖아. 가베 있으면 또 잘생겼을 거 같은데? 그렇지 않아? 가려워? 아니. 나 가발 써줬어. 아 그래? 어. 근데 안 쓴 지 한 10년 됐지. 아 그래? 잘 좀 조정 좀 해봐. 봐봐. 문희준 좋아해? 나? 어. 같이 춤췄었지. 문희준이랑? 아니 나는 거기에 JYP 소속 팀매니아. 어? JYP 소속 팀매니아 있었어. 아 옛날에? 응. 아니 백업 기획사 운영했었거든. 어. 문희준은 SM인데? 그러니까 나는 SM이 아니고 JYP 소속이었어. 아. JYP 팀 매니아. 그 소속에서 뒤에서 춤추는 사람이 팀매니아라고 아. 프렌즈에서 빠져나온 사람이야. 그러면 걸프렌즈 봤어 혹시? 걸그룹? 응. 아 진짜? 아니 걸프렌즈는 못 봤지. 그때가 언제 나온지 모르는데. 채리나 봤어? 채리나는 다 봤지. 아 진짜? 외블러부터 시작했는데. 아 진짜? 어 오빠 춤 잘 춘다. 외블러 외블러. 외블러 외블러. 외블러. 어 뒤봐. 외블러 외블러. 어 미쳤다. 외블러 외블러. 어 룰러 봤어? 몰라. 다 했었지. 아 진짜? 나는 저기 했어. 박남정 때부터 했어. 아 진짜? 룰러 춤출 줄 아는 거 있어? 와와라고. 와와 일기. 춤출 줄 아는 거 있어? 몰라? 응. 뭐? 아카라카 나 아카로. 전사를 찾아. 전사를 찾아. 아니 아니. 내 맘속에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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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중하게도 무감. 전사를 찾아. 사바. 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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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사. 우리 이렇게 뒤로 가야지. 걔네들 납고 가서 이거. 아. 아아. 우린 백업들은 뒤로. 자자. 사바. 사바 사바. 나 이제 알아. 혼자된 기분은. 그건 착각이었어. 느낄 수 있니. 좀 더 보여주면 안 돼? 옛날이라. 하도 옛날이라. 나는 그랬어. 진영이 형 거. 금영이 형 거 딱 헌. 응. 그다음에 에레베이터. 에레베이터 해가지고. 그거 해서. 부하 안무 했었지 계속. 그러다가. G.O.D 나오면서. 내 팀을 가지고 나왔지. 진짜. G.O.D 네가 있어야 하고. 촛불 하나 하고. 박남자 하면. 뮤직비디오 보면 항상. 화면상에. 오른쪽에 있었을 때. 아 진짜? 나 나올 때쯤. 정지훈이 들어왔고. 정지훈이라고 한 2년 활동 같이 했나? 정지훈? B? 응. 같이 막 백업 했었어요. 아 진짜? 오빠 그럼. 내 사랑 송이 알아? 송이? 널 보면 내 맘이 아파. 항상 나를 돌아가라. 언제 보지? 내가 마지막 했던 게 그거야. 뭐? 앤 처음에 박남자 꺼. 사랑의 부자 하다가 못 했고. 비에 스친 날도 더 시작했잖아. 비에 스친 날도처럼. 안 하겠단 날처럼. 그럼 마지막으로 하는 거야? 마지막으로 한 게. 정지훈? 아니 아니. 정지훈은 나하고 활동 안 했고. 내가 마지막으로 한 게. 샘미 프리 하고 마지막 했지. 샘미 프리. 샘미 프리. 이렇게 사랑. 슈가 프리 밖에 없는데? 샘미 프리. 임성은 거 참 나와. 슈가 프리. 사랑은 내 맘이. 임성은 누군지 알잖아. 티아라는 백댈프가 안 했어? 아니. 티아라는 안 해. 우리는 여자 전문의 아니었기 때문에. 그럼 엄정아 초대 해봤어? 엄정아 초대는 우리가 아니야. 프렌즈잖아. 같이 해주면 안 돼? 티아라 선 finalement. 다시 해주면 안 돼? 그를oles resonated. 잘 fait. 도unk développement武 하다 혼자 breathtaking. 다들 це. canım 네asyon이의 아래. geld ponder 해. 자세히 정해져 있는데? 자세히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메인 것이면? 자세히 정해져 있는데? 담배 화장실 담배 화장실 남자 면돌기가 있어서 아 나 털밀드 아 부끄러워 나 털밀드 쓰는 거 아니 그만 아 듣고 싶지 않습니다 아 셀 털 그만해 오빠 아 진짠데? 알았으니까 셀 털 그만해 내 앞에서 셀 털 할게 뭐가 있어 아 셀 털 셀 털 셀 털? 자기 얘기 오빠 그러면 X이랑 안 생긴 사람이었어? 나 안 생긴 사람이었어 X도 겁내게 X로 다니는데 우리 백업 들어가도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결국 X하고 기운을 냈잖아 X만 이렇게 X만 이렇게 X만 이렇게 X만 자 그럼 오빠 오빠랑 춤추고 싶어가지고 오빠 여기 앉아 오빠 옆에 앉아 오빠 옆에 앉아 오빠 옆에 앉아 오빠가 잠깐 옷 좀 갈아 해줄게 자 방송사고 방송사고 자 영상 내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